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호 시작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정치권의 매 현암마다 통쾌한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방 비판을 날리는 농객입니다. 정치권 얘기에서 이분만큼 가리지 않고 비판한다 해서 모두 깎이 인형이라는 별명도 든 그러나 본래는 미학자시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 계속해서 잘못하면 사회적 거리도 3단계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 생활 어떻게 많이 변하셨죠? 변할 거 없습니다. 히키코머리로. 코로나 이전부터 집에서 틀어박혀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글만 쓰고 생각하고 책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요. 일단 진기우스께서는 페이스북에 글 올리시면 기자들이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중권 전원예지민의 이런 식으로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게 된 동기에는 영향력을 갖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한테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통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지금 팔로우가 3만 5천밖에 안 됩니다. 3만 5천 원이고 그래도 이쪽 저쪽 떠나가지고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의도였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1절 인터뷰 같은 거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기자, 방송 출연 이런 것들 다 제안 오는 거 다 거절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자 이랬는데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이른바 진중권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갑자기 영향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이쪽에서 정부가 잘못될 때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른바 우리 같은 좌파 지식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몽땅 다 기득권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들과 유착이 돼버려서 발언을 안 해버려요. 그다음에 그들과 유착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깨문이라는 세력 자체가 아주 폭도 집단이 돼가지고 한 개인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신선할까 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워낙 맷집이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하니까 침묵을 해버리죠. 그러는 가운데서 누군가 말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기자들이 페이스북에 와서 그거를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분명히 코멘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는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각을 냈다가는 신상까지 까이고 그다음에 기자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조리돌림 당하고 아니면 백중대인한테 테러를 당하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 말을 빌어가지고 보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 교수께서 기자들이 맞아야 될 몇 가지 대신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를 많이 받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응원 좀 그만하시고요. 지금 발언을 좀 하시라고 대신. 아, 네. 지금 진중권 전 동현대 교수와 인터뷰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고사와 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 원래 미학 전공 아니십니까? 네. 미학 오디세이 책도 있으셨고. 강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쓴 감각론의 역사이고 한국학술원에서 우수조사로 뽑혔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강조가 안 되고 맨날. 그러니까요. 옛날에 2013년인가 14년인가도 미학 오디세이 새로운 판으로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새로 내시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정말 전문적인 정말 미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도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자, 언론사 여러 곳에서 지금 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미학 전공자로서의 책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미학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게 되신 계기가 아무래도 지난해 조국 사태 이른바 이게 지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트위터가 그때 제가 거의 90만이었는데 팔로워. 그거 이제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죠. 한 3년간을 조용히 지내다가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좀 난감했던 게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제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아주 철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게 이제 충돌하는 순간에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반대 입장을 당에다 표명하고 당에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에서. 그래서 당에다 탈단계를 내는 것.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 양심을 지키겠다.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써 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다른 학위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그로부터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후에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로 이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은. 그렇죠. 와가지고 자료들 다 가져가고 쉽게 말하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사실 MB 정권 때 제가 또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MB 정권한테. 한혜정. 그때도 이제 감사 들어와가지고 털고 막 이랬는데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MB 정권하고 뭐가 다른가. 그리고 겪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악랄해요. 방법이. 이걸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노가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페이스북. 원래는 10년 전에 필리필에서 비행할 때 우리 비행사들끼리 쓰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살려가지고 거기서 발언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 탈당하신 거는 본인 뜻을 따라서 하신 것이지만 동영대에서 나오신 거는 사실상 쫓겨나신 걸로. 발언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학교에 불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청여 전술로서 그걸 하고 정의당에도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그때 제가 탈당계를 냈지만 수리가 안 됐거든요. 수리를 해달라고 했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발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발언하시는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조국 사태 이른바 이 상황 때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 친분이 있는 친구분이신데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먹으시고 심지어 학교까지 그만두시면서까지 하시게 된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00명이고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떤 건지를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교육부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보통 일반의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교육부 사람들은 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지르는 자의적 폭력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초기에는 제가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격려 문자 이번에 조국 전 대통령한테 잘 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청문회인가요? 그 순간에 어느 장면에서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표창장이 거짓말, 가짜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제가 도울 수가 없거든요. 친구가 어려울 때 참말을 한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친구가. 그리고 권력력 같은 거,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고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을 또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거대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시작한 거죠. 네, 이제 신 교수님 이전에 최근에 좀 인터뷰하신 걸 봤더니 태생부터 진보보다 더 좌측이었다, 좌측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른바 골수 좌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제 뭐 이럴 때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시각이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나보고 보수다, 심지어는 극우다, 적폐다. 그렇죠? 지금은 토차웨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진영 논리인데 제 정체성은 제가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 정체성은 제가 결정하게 내버려두고 그런 식의 프레임 걸어가지고 사람들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체주의적인 거거든요. 민주당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은 리버럴 정당인데 리버럴 정당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새 지금 파시스트들이 쓰는 이런 전체주의적 선전선동 기법들. 사람을 묻어버린다는 이런 폭력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은 이것은 운동권 조직이지 옛날 리버럴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본령의 의미에, 본래의 의미에 민주당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의 배반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보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른바 사회재앙을 했던 운동권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 민주, 민주화된 어떤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진정한 의미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투쟁 과정 속에서. 이분들 다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들이 했건 안 했건 그걸 가지고 정치적 자산을 삼아서 지금 기득권 세력이 됐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 180석이죠. 서울시에서 한 개 국백으로 몽땅 다 이들이 차지했고 시의회, 국회, 도의회 다 차지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입권 세력이 형성됐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한 번 바꾸게 되면 공사의 이사, 사장부터 몇 천 개, 오천 개 넘는 자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또 가족이 딸려 있을 때고 거기서 또 사업을 따내고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단체들이 일종의 생업과 결합돼서 지자체에서 급식이니 친환경이니 아니면 무슨 태환광이니 이래서 거기에 이권 세력들이 형성이 이미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기들이 운동을 한다는 레토릭으로 지금 자기들의 특권들을 위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이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통하게 됐잖아요. 거짓말도 막 하고. 또는 왜 그러냐면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권이 걸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이권이 걸려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진 교수님이 그런 걸 비판하시면 그쪽 입장에서는 이권이 걸린 부분을 비판하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수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구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쪽이든 야쪽이든 간에 어떤 충고를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당에 대한 충고는 사실은 저는 불필요해졌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여당은 과거에는 당의 이런 식의 정체성 위기에 빠지거나 가치의 위기에 빠지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했잖아요. 뭐 주류니 비주류니 이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주류 정당처럼 일색화돼서 조금의 이질적인 것도 못 참아내거든요. 금태섭 의원 쳐내고 조웅철 의원 같은 경우 막 공격해대고 이런 상태라서 저는 이제 민주당은 몰락이 확정됐다고 봐요. 그 몰락이 확정됐고 남은 것은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몰락할 것인가만 남았고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요.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이 견제 세력으로서 제때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지금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보수로 거듭나야 되고 과거처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못 사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 보수, 이른바 공동체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응원 메시지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570님, 7948님께서는 진중권 교수님은 응원합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 또 4351님께서는 와 YTN에서 웬일이에요? 굿캐스팅 이런 거 주셨고. 반면에 또 진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중권 교수와 인터뷰 중인데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인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인터뷰 좀 잘 안 하시다가 나오신 이유가 책 내신 것 때문에 나오신다고. 네. 출판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아, 그래서요? 최근에 지금 보수를 말하다 이 책 내셨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보수가 견제 세계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견제를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바깥의 시선을 보수적인 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보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견해, 이른바 지피와 지기를 해야 되는데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를 비판할 때는 제대로 비판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산당이니 아니면 정북 좌파니 아니면 주사파니 이런 식의 빗나간 비판만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만 욕먹는 상태이고 지기가 안 되니까 자꾸 망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혜윤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26억짜리 전세 산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는데 아마도 강남 사시는 분들한테는 26억짜리 전세 살면 서민인가 보죠. 무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시선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과연 바깥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담아서 지금 보수가 너무 낡았다. 과거의 보수는 이렇지 않았다. 나름대로 과거의 보수는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덕에 사실은 한국을 갔다가 50년, 60년 동안. 저는 보수가 정말 폭압 정치로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상당 부분 폭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시대정신에 맞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역동적인 시절의 보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제안을 담아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간에 보수 정권은 우리 그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를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뭐랬습니까? 산업화를 했죠. 그 가운데서 사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적어도 산업화라는 건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거고 그런 과제를 너무나 잘했던 거고 전두환은 정말 폭압적인 정권이었지만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자율화를 한다라든지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의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꿔놓는 역할 그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 몰라서 민간한테 맡겨놔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때는 과외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외 금지도 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는 냉전 이데올로기 스스로 해체시켰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소련 얘기를 하면 잡아가더니 자기들이 그냥 소련하고 국교를 맺는다라든지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용했던 거. 요즘은 대통령 영어 못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용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해체시키고 한화회 해체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적적인 과정을 만들었고 또 역사바로 세우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수를 끌고 왔던 힘인데 요즘 보수하면 완전히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이른바 수국골통으로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을 좀 널리 가져라. 그리고 과감하게 흥며 백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진보적인 정책도 쓸 수 있고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보수적인 정책 쓸 수 있고 이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보수표 정책이 따로 있고 진배표 정책이 따로 있느냐. 그런 거 아니다. 거기서 좀 깨어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야당 위원들이 좀 진 교수님 책 보수를 말하다. 이 책 좀 읽고 어떻게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수분들이 제가 막 정보 비판을 좋아가지고 사이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쪽에 쓸데없거든요. 사람이 사이다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비판은 보수가 거듭나고 대한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자칫 또 그러면 이게 너무 친절하게 보수 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선거 전략입니까.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컬럭을 갖다 몇 십 개를 써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잘 나갈 것 같은데 일세 몇 번 찍으셔서 어떻게 잘 반응이 좋습니까. 정부 비판하는 것들은 많이 나가는데요. 정보자 보수한테 비판한 이런 책들은 보수를 비판한 책들은 이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 상황에서 우리의 또 이런 그릇된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지금 보수한테 필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그래 잘못해서 우리 막 나갈 거야. 그런데 어쩔 거야. 니들이 그렇다고 쟤들 찍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저쪽이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판은 보수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봐서 아 얘 쪽 아니네. 그럼 저쪽 찍어야겠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거듭나오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보수를 말하다 나오기 전에 또 지난 8월이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진보는 어떻게 볼락하는 거예요. 이게 10월에 내신 거죠. 네. 그 책들은 참 잘 나갔죠. 네. 그러니까요. 진보는 어떻게 볼락하나. 아까 간단히. 예를 들면 여당은 이제 몰락하게 돼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책 내용도 좀 간단히. 그런 걸 분석을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들을 민주주의자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냥 말이 민주주의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겠고 우리 시스템이 채택한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수결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건데 이것들이 반성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낯선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대개 이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들을 자꾸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더 큰 대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천된 민주주의다라고 믿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게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87년 이후에 투쟁을 통해서 싸워왔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이 있죠. 시스템들이 다 망가질 위험이 있다.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쳐내고 싶어도 못 쳐내죠. 그럼 왜 그러냐면 법 시스템이 법치주의의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 검찰총장이 저렇게도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냥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지금 검찰총장 말씀하셨는데 그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확정이 됐고 바로 또 추미애 장관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법원에서 일단 직무정치 집행정지 명령을 딱 내려오렸잖아요. 그러니까 1패를 한 거죠. 저쪽에서. 두 번째로는 감찰위원회에서 이거 징계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세 번째로는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거 이런 게 그거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부결을 해버렸던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저쪽이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껏한 게 지금 2개월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겠죠. 그랬는데 지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3개월을 때릴 수도 없고 3개월 때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개월을 때린 거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임일 경우에 인용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인지 안 했는지 거기에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생각한 게 고작 그 정도를 한 것 같아요. 2개월은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묘수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묘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 그거 정치적인 게 아니라 법치 국가잖아요. 법조건차에서 말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이 됐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질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허용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지금은 검찰이지만 바로 다음은 사법부예요. 공수처에는 누굴 수사하게 되었냐 판사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봤죠.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평순 금지법에서 특정 판사 이름을 딴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상당히 이런 전체주지 문화가 우리 사회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순서는 검찰에서 사법부. 그다음은 언론입니다. 그다음 언론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언론 얘기 나오잖아요. 기자실을 폐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죄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언론이 비판하잖아요. 그럼 언론의 문제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검찰의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유죄 판결 내리면 사법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가져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과제가 하나씩 생기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윤 총장이 어젯밤 늦게 소장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 그거 취소해달라는 법, 권한소송하고 그다음에 당장 협력 정제해달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윤 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법치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예요. 룰 오브 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전 수사 때문이 아니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왜 원전 자료를 삭제를 합니까? 평가성을 왜 조작을 해요? 그게 떳떳하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의 법 위에 놓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밑에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냐 하면 법을 강요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예컨대 비밀번호를 내놔라. 이거 법의 의한 지배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신임검사들 자리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법치주의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그의 과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건 모든 법조인들이 알 겁니다. 본안에 가면 이건 당연히 징계가 무효가 날 거라는 건. 그러면 이전에 저런 비판도 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외시당초 정말 검찰개혁을 위한 거였다면 윤석열 총장 자체를 검찰총장을 안 치는 자체가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제가 찬성했던 검찰개혁은 뭐였냐면 일단 검찰이 이쪽 저쪽 제주에 않고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간에 공정하게 칼을 대라. 두 번째가 뭐냐면 검찰권에 절제된 행사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칼잡이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칼을 대는 분인데 처음에 이분을 써서는 안 됐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내치는 게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고 원정 수사하지 말라.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혁 수사하지 말아라. 라임 옵티머스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는 정말 철저하게 칼을 댔잖아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빚에는 손도 대지 말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검찰개혁으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과제는 물 건너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검찰권에 절제된 행사를 해라. 그랬다고 애초에 그분을 칼잡이로 써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훌륭한 검사처럼 추앙해서 해놓고 칼이 자기들을 향하니까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무리한 수사를 지금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추미애 사단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기소심을 위해서 기소하지 말라는데도 막 기소하려고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빼앗기 위해서 막 플라잉 어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모든 징계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검찰의 상황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검찰개혁 두 개는 다 어디 가느냐. 자기들이 다 깨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 하나 남겨서 그게 검찰개혁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의형 선고됐습니다. 이게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인데 이거 앞으로 정치권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선고 끝나고 나면 한 10대 명씩 그래가지고 미니 보선, 미니 총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태의 시작이고요. 1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도한 게 아니냐. 이거야말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가 아니냐. 결국 국민들이 뽑아준 것인데 사법부에서 결국 판단을 해서 날리는다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런데 700만 원이 세게 센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저쪽도 많은 거고 결국 미니 총선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 유권자들이 처음에 뽑을 때부터 잘 가려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도 전투적인 이런 논개 그릇의 생활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진보를 재구성하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보의 재구성이요? 진보라는 이름을 저 사람들이 가져가서 더럽혔어야 그래서 이제는 진보 그러면 위선의 대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진보를 더럽혔고 진보가 위선이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진보의 가치는 남아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작업들을 차분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보 보수 넘어내면서 정치권에 계속해서 따가운 비판 계속해 보신 진중권 전 동한대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